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물리학 1 실전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네, 자, 실전 300, 자, 슬로건이 강력한 실전 문제로 수능을 압도하다. 실전의 방점이 찍혀있는 교재예요. 예, 강좌도 실전적인 문제들 위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란도 특강을 듣는 친구도 지금 있고 특란도 특강을 들을지 실전 300을 들을지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의 차이점은 특특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전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어도 풀만한 가치가 있다,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 300은 최대한 난이도가 높더라도 수능에 나올 법한 실전적인 문제들 위주로 전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실전 300이라는 책의 특징이 되겠어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서 너희도 활용법이나 특특과의 어떤 차이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둘 중에 뭘 해야 되는가?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의 교재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목이 흰색으로 들어 있어서 실전 300 본교재하고 그리고 해설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란도 특강은 해설집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전 300은 문항수가 좀 더 많다 보니까 해설집이 좀 크게 들어가 있어요. 본교재랑 사이즈가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편집 방향은 거의 똑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들 아니다. 중요한 문제들 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림들을 다시 포함을 시켜 놓았고 해설집의 전체 문제 300개가 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특특과 다르지 않다. 알겠죠? 자, 실전 300의 목표. 실전 300의 목표는 첫 번째 전범위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즉, 킬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킬러 플러스 준킬러로 나올 수 있는 것들까지 전범위에 대해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킬러 문제에 대한 문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특란도 특강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정해져서 그 스타일을 계속 반복 연습을 시키거든. 근데 실전 300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 보다가 너희들이 문제 위에 유형이 써 있진 않잖아. 섞여 있어. 뉴턴 역학이라고 해도 크게 대단원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교차 편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 때 마치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맞닥뜨린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섞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특특에서 연습했던 그 실전적인 풀이법들, 스킬들을 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실전 300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특특을 공부하지 않고 이 책으로 바로 넘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전 300으로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강의를 수강하면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풀어나가는지 스킬도 설명하고 원리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는 강좌가 이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준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진짜 중요하죠. 킬러 문제들은 너희들이 다양한 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준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특수상의성 이론이라던가 또는 연력학이라던가 또는 전반사 같은 경우도 가끔 어렵게 나오고요. 파동 파트도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질파? 그렇죠? 물질파 같은 것도 너희들이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잘 못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그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킬러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신유형들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게 목표를 가지고 제작된 강좌가 바로 실전 300이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학습 대상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당연하겠죠. 그렇죠? 개념과 기출 문제에 대한 기초가 있는 수험생 기초가 아예 약간 부족하면 들어도 되는데 아예 없다 이러면 당연히 개념과 기출 학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대상은 어느 정도 개념과 기출에 대한 감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이 실전 300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킬러 주제 학습이 끝난 다음에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풀고 싶은 수험생들 그런 학생들도 당연히 학습 대상이 될 거고요. 마지막을 좀 봐봐. 특난도 특강을 수강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당연히 킬러들에 대해서 유형 분석을 하고 실전적인 실전 300을 푸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반수생이라던가 또는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특난도 특강이랑 실전 300 뭘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특난도 특강은 조금 무거워. 문항수는 더 적지만 한 문제 한 문제의 무게감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실전적이지 못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학생들한테는 아직 특특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특난도 특강을 특특이라고 할게요. 특특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이 이제 뭐 100몇일 밖에 안 남았다. 150일도 안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실전 300을 푸는 게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전범위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특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전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거한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둘 다 하기는 좀 부족하다. 시간이 그런 친구들은 실전 30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뒤쪽에 수준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300의 특징. 전범위 100% 자작 문제로 되어 있고요. 특강 특강보다는 실전적인 준킬러와 킬러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출제가 불가능한 과한 문항들은 제외를 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특특에서는 볼 수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있어가지고 특특이 진행됐던 게 거의 뭐 4월 이때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과한 문제들은 시간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외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외한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최하 난이도 문항을 제외했어요. 최하 난이도가 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기파의 용도 묻는 문제. 파동의 간섭의 예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실전삼백이라는 책에서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실전모의구사를 너희들이 풀기 때문에 실전모의구사에서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마다 전자기파 문제는 들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파동의 간섭 문제는 들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운동의 종류 묻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동 방향이랑 힘 방향 같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너무나 쉬운 정말 정답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문제들 있지. 그런 것들은 이 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굳이 그걸 체계까지 300개로 딱 정해져 있는 이 책에 최하 난이도 문제까지 실모에서 다 하나씩 박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출제 불가능한 과한 문항이 제외가 되어 있고 최하 난이도 문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킬러 문제들과 준킬러 문제들 그리고 중급 수준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하급이 없기 때문에 중상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전사람의 특징은 단원별 스킬 리마인딩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어요. 작년에까지는 없었는데 학생들이 좀 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내가 특특할 때 스킬들을 쭉 정리를 해주거든요. 판서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실전삼백의 특특에서 진행되었던 스킬들 그리고 2단원과 3단원 특특은 2단원의 중반부터 없잖아요. 그렇죠? 3단원까지 없어요. 아예 한 문제도 없습니다. 실전사람에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개념들 그런 스킬들 물론 3단원 같은 경우는 스킬이랄 게 크게 없죠. 그렇죠? 스킬이랄 게 없지만 그중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스킬 리마인딩이라고 해서 각 대단원 1, 2, 3단원 앞쪽에 한 3페이지, 4페이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너희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책의 중요한 부분은 NJ 즉 문제야 문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스킬들을 한번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전삼백이 개념 설명하는 그런 강좌는 아닙니다. 알겠죠? 저희들이 한번 보라고 리마인딩이잖아요. 리마인딩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자 그런 의도로 넣어놓았습니다. 알겠죠? 자 실전삼백 교재 구성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본책과 그리고 해설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문항수는 300문항이고요. 리뉴얼 많이 물어보죠. 제수생들 리뉴얼은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느끼기에 제수생들 작년에 너무 실전삼백을 열심히 했어. 그랬을 경우 60%가 겹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느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중상급 이상에서 킬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고 또한 이 실전삼백이라는 책의 특성상 특성상 이게 전범위에 대해서 예상 문제들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중에 작년에 예상했던 것들이 유효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베스트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잔류를 좀 시키고 새롭게 전기역 같은 것 새로 이제 고난도로 막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통합에너지 형태가 우리 교육과정에 진짜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마찰이 있고 용수철이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리뉴얼을 해서 너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잔류되어 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좋은 문제들로만 잔류를 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풀었던 사람들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2회독, 3회독 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회독을 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장 문항이 100%입니다. 알겠죠? 전부 다 기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 교재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단원은 물론 당연히 1단원, 2단원, 3단원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소단원들이 있겠죠? 그 소단원들이 스킬 리마인딩 이건 대단원의 앞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역학, 전자기, 그리고 파동 이렇게 3개의 파트에 대해서 스킬 리마인딩이 들어있고 심층 분석 문제와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심층 분석 문제가 한 90문항 정도 될 거예요. 300개 중에 한 100문항, 3분의 1 정도가 심층 분석 문제고 셀프 분석 문제가 이제 200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 현장으로 가면 심층 분석 문제만 현장 강의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이거 진행하고 얘들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알겠죠? 전문항 풀이를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와 그에 따라서 연습해야 되는 다양한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지 회독 문제가 모두 들어있어요. 즉, 약 크기가 한 90% 사이즈? 본교지의 90% 정도면 너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풀 수 있거든요. 90% 정도로 다시 들어가 있어서 이 회독할 때 활용하기가 아주 편할 것이고 그건 특특의 방향성과 똑같습니다. 특란도 특강과. 그리고 핵심 포인트와 해설이 되어 있는데 특란도 특강과의 차이점은 특란도 특강은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문항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 포인트도 있고 거기 밑에 알고리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핵심 원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해설이도 따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특이 정말 그 킬러 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설집이 구성되어 있다면 얘는 조금 더 실전, 해설도 약간 실전적으로 돼 있어. 좀 컴팩트하게. 너희들이 막 그런 거 다 보려면 독해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로 방향성을 딱 잡고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전삼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다 보니까 계속 특특과의 비교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매년 이 시기에 되면 특특이랑 실전삼백 중에 뭐 들어야 됩니까? 둘의 차이는 뭡니까? 얘기를 한 번 해줘도 계속 물어봐. 못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OT에서 자세하게 그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실전삼백 강의 개요. 이거는 이제 강의 촬영이 돼서 어떻게 업로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심층 분석 문제하고 셀프 분석 문제를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알겠죠? 전문항 해설을 하기 때문에 심층이 한 18강 정도 나와요. 18강 정도 나오고 우리 셀프 분석이 30강 정도 나와서 한 48강쯤 되는데 심층 분석 문제는 반드시 강의를 수강을 해주세요. 알겠죠? 18강.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셀프 분석 문제도 당연히 다 보는 게 좋지만 너희들이 그 시간의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나의 약점 문제들만 찾아서 선택 수강을 하는 게 나한테 맞겠다라는 학생도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그 48강을 다 들어라라는 것보다는 물론 다 듣는 게 좋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 듣는 게 좋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18강은 반드시 듣고 셀프 분석 문제들은 너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문제들. 시행착오를 겪고 푼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약점 문제. 아예 못 풀었어. 그런 것들을 꼭 수강을 하는데 약간은 이게 애매하다라고 한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안 듣는 방향이 아니라 듣는 방향. 대부분 이렇게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들이 너희들이 애매한 거예요. 알겠죠? 실력이 그 문제를 풀 때 애매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프 분석 문제도. 알겠죠? 자, 강의는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기준으로는 한 4강 정도가 될 텐데 4강 또는 5강 정도가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주말부터 너희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매주 금요일 날 4강, 5강 정도. 알겠죠? 그 정도로 될 것이고 9월 초 정도. 원래 9월 초에 9평이 있는데 이번에 8월 말에 9평이 좀 당겨졌잖아요. 당겨졌어. 당겨졌다 보니까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일단 8월 말 8월 말까지 셀프 분석까지 전부 완강이 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9월 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 심층 분석 문제는 그 전에 모두 완강이 될 것이고 이 뒷부분에 약간 셀프 분석 문제들이 계속 촬영해서 올리긴 하는데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양해를 좀 바란다. 알겠죠? 제가 이거 하나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촬영을 좀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너무 불만 가지 말고. 알았어? 왜 9평전에 완강이 안 되냐? 저도 열심히 찍어요. 저도 열심히 찍는다고요. 밥 먹고 촬영해요. 밥 먹고 촬영하시다. 밥 먹고 촬영만 해요. 현장 수업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300의 활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심층 분석 문제들도 특란도 특강은 내가 원치 않았어. 미리 이렇게 풀어오는 걸. 근데 실전 300은 미리 풀어보세요. 알겠죠? 각 소단원별로 앞쪽에 심층 분석 문제가 잘 잡고 있는데 걔들을 한 문제 한 문제를 가능하면 여기서는 실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어려워도 5분 내에는 다 풀어야 돼. 넉넉하게 잡아도 5분 이내에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3분 정도에서 3에서 4분 정도가 적합하긴 한데 5분 정도 일단 잡아가지고 그 시간 안에 무조건 풀어야겠다. 풀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5분씩만 이렇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분석까지 하지 말고 풀어본 다음에 바로 강의를 심층 분석 문제는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수강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해한 심층 분항들을 직접 정리해보기를 추천드려요. 알겠죠? 제 책의 특징이 뭐죠? 바로 책에 보시면 모든 문제의 아래쪽에 그림이 다시 들어가요.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풀 거 아니야 너희들이. 풀어서 뭐 아이씨 풀어서 맞았어. 근데 맞았는데 조금 너무 돌아서 푼 것 같아. 그럼 강의를 볼 거 아니야? 아 내가 너무 힘들게 풀었네. 여긴 이렇게 풀었어야 되네.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풀긴 풀어서 맞긴 맞았어. 그리고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도 그렇게 푼단 말이야.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푸는 훈련을 한 거 아닙니까? 빙빙 돌아서 푸는 훈련을 했으니까 시험 볼 때도 그 훈련을 한 거니까 빙빙 돌아서 푸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푼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푼 거는 반드시 정확한 시행착오 없는 풀이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심층 분석 문제들은 그것들을 꼭 정리해 주길 바라요. 알겠죠? 그거 하셔야 돼. 그걸 안 하니까 시간이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 푸니까요. 30점대 중후반에서 걸려가지고 정체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냥 풀고 넘어가고 풀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그 상태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늪에 빠진 거지. 안타깝게 그걸 빠져나오려면 꼭 백지 복습 형태로 해법을 정리하는 꼭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특부터 실전산배까지 그림이 항상 아래쪽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해한 심층 문항들을 직접 정리를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들을 도전합니다. 도전을 해서 풀어내겠죠. 한국으로도 깔끔하게 해소를 봐도 진짜 완벽하게 풀었어. 그럼 그건 니들이 아는 문제예요. 그런 거 말고 시행착오를 거친 문항들 그리고 오답 문항들은 강의를 꼭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분석 문제들도 그리고 그 셀프 분석 문제들 중에 약점 문제들은 300개를 다 정리하는 것 중에 힘들기 때문에 심층 분석 문제는 꼭 해주고 셀프 분석 문제들은 여러분의 약점 문제들을 찾아서 직접 정리해 본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완전히 완강이 된 후에 이제 너희들이 모의고사 책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모의고사 책으로 넘어갈 텐데 넘어갔을 때 2회독을 하면서 모의고사들을 함께 풀어준다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알겠죠? 책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수능 책들은. 특라우 특강도 마찬가지고 실전 3회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보고 2회독을 할 수 있게. 두 번 정도는 최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수준별 특특 실전 3백 활용법 여기들이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캐스트에도 이거 관련된 거 그 학습 가이드에 좀 올리긴 했는데 자 한번 봐봐 실전 3백을 이제 책을 꺼내서 준비하고 공부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6평을 기준으로 합시다. 6평. 3, 4월 기준은 아니고요. 7월 학평 이런 거 기준은 아니고 6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점 정도 이상이면 거의 1등급 수준이죠. 그죠? 40대 초중반 정도 그때부터 고기부터가 1등급 엔트리이기 때문에 1등급 수준 학생들은 특특을 아마 풀고 있을 거야. 풀고 넘어왔거나 아니면 조금 남아있거나 그럴 거야. 그럼 특특을 완강을 해. 완강을 하고 이후 이거 봐봐. 실전 3백의 오리엔테이션이긴 한데 특특을 2회독해야 될지 실전 3백을 수강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푼 사람들. 알겠죠? 왜냐하면 45점 이상이면 이미 1등급 수준에 도달했잖아. 그치? 모의고사만 풀어도 2, 3단원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특란도 특강을 2회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함께 모의고사를 나갈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2, 3단원에 대한 실전 문제들을 너희들이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2회독 2회독하기가 좀 힘든 친구들이 있어. 나는 책을 두 번 보는 걸 못하겠다. 당연히 하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나는 2, 3단원이 조금 더 약해. 킬러 부분들은 1회독밖에 안 했는데 특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너무 좋아. 4페이지를 틀리진 않아 내가.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실전적인 1, 2단원을 1단원을 연습하면서 2, 3단원에 약간 더 무게중심을 주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실전 300을 수강하는 게 특특 2회독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전 300 OT인데 실전 300 하지 말고 저거 해. 약간 이런 이렇게 받아들인 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학생들은 요거보단 요걸 하라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러면서 모의고사들을 진행을 해도 1등급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 2회독을 할지 실전 300을 수강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 둘 다 할 거예요. 물론 뭐 둘 다 하시면 돼요. 2회독 2회독도 하고 실전 300도 할래요.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 내가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충분히 물리를 그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35점 이상 한 2, 3등급 수준일 거예요. 특히 이 학생들이 정체기를 많이 겪어요. 여기서 안 올라가. 40점 초반이 막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30점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 개념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 4페이지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두 개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 이 점수 때 두 학생 부류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강좌로 따지면 물화일체 개념 완성이나 또는 압축 개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면 압축 개념으로 듣고 시간이 좀 충분하다. 나는 좀 꼼꼼히 개념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 물화일체 개념 완성을 보시면 되겠고 조금 빠르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압축 개념을 본 후에 그 이후에 8월부터 라고 내 얘기는 했는데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압축 개념은 20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보면 뭐 일주일 만에 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개념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실전 300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개념 공부한 다음에 실전 300으로 알겠죠? 예.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를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킬러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특란도 특강을 꼭 완강을 하시길 부탁해요. 특특이 킬러 문제들에 대해 특화된 강좌잖아. 그쵸? 실전 300은 약간 개들이 약간 컴팩트하게 들어있고 2, 3단어도 함께 들어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부분에서는 안 틀려. 1, 2페이지 3페이지에서는 거의 안 틀리는데 4페이지가 완전히 그냥 팡팡팡팡 이렇게 틀린다. 그렇다면 특강도 특강을 완강하는데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그걸 완강한 다음에 실전 300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킬러만 딱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 한 다음에 실전 300으로 오면서 특목까지 풀커리를 소화해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개념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보완하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킬러 학습이 부족한 애들은 이미 하고 있잖아. 하고 있지? 그치? 개념은 다 돼 있고 킬러홍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걔를 완강하면서 실전 300으로 넘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당연히 조금 더 조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개념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 부분을 꼭 하고 넘어와라. 얘는 이거를 하고 넘어와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5점 미만은 안타깝지만 실전 300으로 약간 더 딜레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35점 미만이면 개념이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념 완성을 작년 개념 공부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애들이 많아. 35점 미만은 고2 때 내가 공부했다. 개념 공부. 그거 가지고 3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 안 한 거예요. 개념 공부를 안 했어. 작년 기억으로. 그러니까 계속 35점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념 문제만 다 맞춰도 35점이 나와요. 어? 근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거 중요한 걸 모르고 그냥 넘어온 친구들이 있을 거야. 시간이 없다면 압축 개념이라도 수강을 하시고요. 기출 300이라는 강좌도 있잖아요. 제 강좌에. 근데 지금이 이제 140일밖에 안 남았잖아. 수능이. 140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기출 문제가 물론 240일 남았다면 기출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당연히 기출 문제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출 300을 보기보다는 실전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랑 압축 개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꼭 하신 다음에 이후에 실전 300을 수강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공부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준별로 좀 세부류로 좀 나눠 놨는데 더 더 밑에 친구들은 다 똑같아요.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의 슬로건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만점으로 여러분들을 끌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책을 구성을 한단 말이야. 실전 300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물리학 1 만점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꼭 도움이 되게 강의를 꼭 진행을 할 거니까 잘 수강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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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